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상세기 24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27절, 50절부터 6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줄이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하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야마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에를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딱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 갤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 갤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을 이르되.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은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마음 또 그 상태를 참 걱정하였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이삭이 마흔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그의 배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이삭의 짝을 찾고자 세상의 사람인 가난 사람의 딸들이 아닌 그의 고향 친척 중에 이삭의 짝을 찾기로 하고 엘리에세를 보내어 그 짝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은 이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걸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친히 놀랍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고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서 누구도 자신을 따라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이니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도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이삭을 보여준 후에 그 여인이 데려와도 되겠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엘리에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했지만 엘리에셀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보다는 엘리에셀 같은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 참 귀한 것이 여전히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말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디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심만 이해하며 그 길을 머뭇거렸던 엘리에셔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한 이제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는 것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곳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나홀성에 처음 도착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길 가는 사람을 세워놓고서 이곳에 아브라함의 친척이 누가 있는지 또 적절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묻고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하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엘리에이세도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한걸음 인도하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안개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한걸음 내디디면 그것이 낭떠러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걸음 나디딜 때 우리 안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보일 수 없어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내 길을 행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기도하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게 허락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시간이구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이셀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서 그리고 나서 자식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였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였으면 그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이셀은 그 분별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기도하고서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또 한 것, 한 번 기도하기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분별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에게 묻기를, 요청하기를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했을 때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자 하는 그 소녀가 있다면 이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녀가 맞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뿐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주는 수구를 하는 소녀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는데 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열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떠다 주고 물을 떠다 주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여 수구를 할 만한 소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의 기준으로 그가 삼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소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감청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판단과 기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한 리부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반응한 소녀 물을 청하했을 때 우물에서 떠온 그 막 떠온 물을 엘리에셀에게 줄 뿐 아니라 또 다시 우물에 내려가서 낙타에게 줄 물을 떠올 그런 수구를 아끼야자는 그 소녀 리부가를 만났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딱 그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소녀를 만나고 너무나 놀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소녀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녀가 맞는지를 한 번 더 분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출신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에게 그 땅을 보냈을 때 한 가지 기준에 말한 것이 그 땅으로 가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에게 족족에게 가서 여인을 구해오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중에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지 엘리에셀은 다시 한 번 분별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 여인이 이 소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의 짝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내가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한 걸음 내딛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빌리 그레안 목사님과 함께 사육했던 킴 윅스라는 한국인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장시에 포편에 맞아서 실명을 하고 부모에 의해서 미군부대에 버려지고 미국에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악의 재능을 보여서 성악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빌리 그레안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빌리 그레안 목사님 부흥회에 함께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육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 100미터 앞에 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물이 있습니다. 더 앞에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바로 앞에 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결국 도달합니다. 킴 윅스가 시각장애인이면서 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생활하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은 멀리 있는 일을 구하는 것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위하와 같습니다. 내 10년 후의 길을 묻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 한 걸음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지속되어져서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종착지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된 것은 이 모든 일 아브라함의 그 길을 길을 명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리부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 엘리에셀은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리부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을 만났습니다. 라반은 멀리서 온 엘리에셀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마음에는 먹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자신이 그곳에 온 목적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이 온 목적을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그는 정확히 밝힙니다.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그는 그곳에 자신이 왜 와있는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엘리에셀은 그간의 모든 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준 이야기 그간 오년에 아들 이삭을 얻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왜 왔으며 또 하나님이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리부가를 만난 이야기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 모두와 나누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종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 모든 것이 결정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두에 라반은 엘리에셀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들을 함께 찬양하고 그의 딸 리부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주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부가와 함께 신속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돌아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한 후에 엘리에셀은 잠시도 머물리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결혼의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무려 800km라는 먼 길을 걸어왔고 또 800km라는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쉴 수 있었고 또 이 결혼의 일등공신이기에 그 집에서 힘도 노리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도 이유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시간도 그곳에 더 머물지 않고 그의 사명을 온전히 완전히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장 한시라도 머물지 않고 리부가와 함께 아브라함의 곁으로 이삭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부가와의 결정과 함께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받은 종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왔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마음이 엘리에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참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결코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엘리에셀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도 사람인데 그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있고 심도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누려야 되는데 이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길을 떠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종의 모습을 종의 신분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찾는 사람 주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목상하면서 엘리에셀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어떨 때였을까 목상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66절 67절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래미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엘리에셀에게는 자신이 쉼을 누리는 시간 또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은 이로마이미 아마 이삭이 슬픔 가운데서 이겨내고 사라와 사랑을 누리고 아내 리부가와 함께 사랑을 누리고 리부가와 함께 행복한 시간에 보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 이것이 엘리에셀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루에도 수없이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 이것이 종의 사명이고 종의 기쁨인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낸받은 그 자리에서 엘리에셀과 같이 내 신분과 내 직함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엘리에셀도 그가 처음에는 반신 많이 하였지만 한걸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그도 오직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한걸음의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걸음씩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 내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인은 화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구부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엘리엘셀이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그가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한 걸음의 인도함을 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눈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예비하여 주시음을 믿고 초님을 구하고 초님을 찾고 하나님의 한 걸음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대로 행하는 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내 삶을 예비하여 주셨다. 하나님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죽게 예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또한 다시 한 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33절 34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 이다. 라반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 종의 자리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구한 것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구하며 주인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충성대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종으로서의 부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종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매순간 부름받은 그 자리에 보낸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해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보낸받은 하나님 종의 신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유익 내 심 내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멈춤이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되었다 라고 여겨질 때 그때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사명을 다하는 끝까지 그 순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리부가를 만날 때 하나님 리부가를 하나님 구할 때 멈추지 않고 하나님 리부가를 아부라람과 이삭의 곁으로 데려오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멈춤이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지켜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한글자막 by